5, 4, 3, 2, 1 숙보, 쉬고 오니 현실이네요. 여름 휴가 끝낸 직장인들. 박항스 증후군 호소. 안녕하십니까. 2014년 8월 9일 금요일 이번 한주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김풍의 텐을 진행하는 스페셜 DJ 퐁디 김풍입니다. 첫 곡은 아이즈원의 피에스타였고요.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쉬고 오니 현실이네요. 여름 휴가 끝낸 직장인들. 박항스 증후군 호소였습니다. 일상을 탈출하기 위해 효과를 떠났는데 휴가 다녀와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기분이 우울하고 무기력감이 생기고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박항스 증후군이죠. 한마디로 일하기는 싫은데 더 하기 싫고 계속 하기 싫고 그런 병이죠. 저도 저는 안 갔다 왔는데 박항스 병에 걸렸네요. 일하기 너무 싫어요. 이럴 때는 업무 속에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게 좋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 이 일을 끝내면 간식으로 햄버거 먹기 일하면서 브라우니 먹기 결국 먹기 위해 일하는 거니까 중간중간 먹는 목표를 세우면 어떨까 이런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다음 휴가 계획을 미리 세우는 거 이런 것도 좋다고 하네요. 뭔가 좀 목표가 생기면 그거 하나 바라보고 하게 되잖아요. 휴가에 돌아오자마자 다음 휴가 계획을 미리 세우기 계속 들뜬 마음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휴가를 안 갔습니다. 그리고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아이가 27개월이거든요. 어디를 가는 것부터가 휴가가 아니에요. 짐이 너무 많아요. 기저귀부터 해가지고 진짜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간식, 옷도 별일이 다 있거든요. 생각만 해도 피곤하네요. 언제부터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더위 피해서 휴가들 다들 안 가신 분들은 마저 다녀오시고 폭염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좀 힘드신 거 저도 많이 이해하고요. 내년에는 좀 시원해지기를 제발 좀 기원해 봅니다. 좀 지나면 또 금세 그리워지지 않겠습니까? 이 더위가. 이상하게 가면 또 그리워. 여름은 항상 그렇죠. 오늘은 게스트 없이 저 혼자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풍홀로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과 독대로 소통하는 특집 생방송 코너 언럭키비키자나를 해보겠습니다. 저 요즘 이런 일 때문에 우울해요. 인생 꼬였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죠? 등등 언럭키했던 사연들을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김풍적 사고로 위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리니까 바로 참여해주세요. 김풍의 텐 생방송 마지막 시간. 오늘이 생방송 마지막 시간입니다.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 고릴라 보는 라디오 땡카오티비 땡튜브 에라오 채널 초록창 치치찍에서 편한 걸로 들어오십시오.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 코너 프리 선언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저에게 말 걸어주시면 소통 타임도 가져볼게요.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1914님. 풍 작가님의 웹툰 폐인 가족 팬이었습니다. 그 시절 마음 편했던 학생 때가 그립네요. 풍텐 마지막까지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인 가족의 2003년 2003년쯤이죠. 그때 했던 건데 그때 학생이시면 저와 연배가 좀 비슷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시절이 그립네요. 4402님 형님 풍과 함께 소통하는 방송이니 통풍 어떠신가요? 지금 이제 이거를 아 네 아픕니다. 매우 아픈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장난으로 하기 힘든 거예요. 네 아파요. 2619님 김풍님 오늘로 마지막 생방이신데 앞으로도 종종 베텐에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요일 마피아 게임에 또 한 번 출연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저도 시간과 의향은 충분히 있고요. 한 번 또 불러주신다면 언제든지 좋습니다. 1066님 제 생일은 9월 1일이고 아들 생일은 9월 3일입니다. 이럴 땐 하루에 몰아서 축하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각자 챙겨주는 게 좋을까요? 풍디는 가족 생일을 어떻게 챙기시나요? 본인 생일을 본인이 챙기시나 보죠? 아드님이 계신데도 아직도 생일을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생일을 안 챙긴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아들이 생일이면 제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낳는 분이 엄청나게 고생이셨어요. 장재인님 퇴근길 집 앞에서 노을을 봤어요. 구름색이 알록달록 예뻐서 한 컷 찍어봤습니다. 풍디는 하루에 하늘을 몇 번 보나요? 아 노을 이것도 여름 노을이네요. 여름 노을과 가을 노을 또 겨울 노을이 달라요. 느낌이 여름 노을은 이상하게 좀 아련한 느낌이 저는 있는 것 같거든요. 이상하게 다른 노을 때보다 더 뭔가 좀 아련해져요. 이 사진도 나중에 되면 좀 아련해지는 그런 사연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하늘을 볼일이 잘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요즘에 하늘 보다가 눈 멀어요. 너무 뜨거워. 이상 김풍의 프리선언이었습니다. 통텐 라스트 생방송은 저 풍홀로 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배텐을 진행하면서 아니 이게 FM인데 노래를 이렇게 안 듣나? 싶어서 좀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중간중간 노래도 좀 듣고 여러분과 여유있는 소통하면서 저 김풍적 사고로 위로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좀 가져볼까 합니다. 코너 제목이 언럭키 비키잖아 입니다. 나 요즘 이런 일로 힘들다. 이렇게 일이 꼬였다. 이래서 일이 안 풀리고 있다. 등등 요즘 언럭키한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긍정적 사고 회로인 김풍적 사고로 위로해드리고 같이 고민해서 해결 방법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고요. 언럭키한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이 잘 안 풀렸던 힘든 시기가 저도 좀 몇 번 왔었죠. 살면서 그럴 때 이제 이겨내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뭐 이겨내는 방법이 뭐 있는 거라기보다는 일단은 이거는 뭔가 이제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지금 안 좋다. 어차피 이 시기가 지나야 된다. 하면서 뭔가 좀 체력을 비축하면서 정신을 더 갉아먹지 않고 다른 일을 하면서 좀 그 시간을 좀 보냈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과연 어떤 일들이 있고 어떻게 이겨내고 계시는지 한번 좀 사연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모모성희님 베디가 안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미 한국이라고 하시네요. 스페셜 DJ 방송을 들으면서 한동안 색다르고 재밌었는데 억제기 베디가 돌아온다니 언럭키비키예요. 위로 좀 해주세요. 아 아이 아이 정말 참 어 제가 더 억제해드릴까요? 그거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요? 베디가 돌아오는 게 제가 일주일만 하니까 지금 약간 좀 일주일동안 약간 좀 신선한 맛은 있지만 제가 내내 하면요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네. 그러니까 베디가 돌아오는 게 오히려 럭키비키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베디가 많이 사랑하시죠. 네. 데인저러스맨 이병건 님께서 20살 여자 모쏠 재수생입니다. 얼마 전 제 생일이었어요. 아싸라서 생일에 연락올 친구가 딱 두 명뿐인데 그중 한 명이 2년 연속 제 생일을 까먹었어요. 유유 저는 그 친구 생일 몇 주 전부터 케이크도 준비해뒀거든요. 친구는 한 번에 대학을 합격하고 바쁘게 사느라 제 생일을 잊은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니 더 언럭키합니다. 풍 작가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데 사연과 별개로 모쏠 탈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 네. 사실 저도 삼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동창들 동창들인 아직도 제 마음의 동창들인데 이 친구들은 이미 대학생이에요. 저는 이 친구들이 아직도 고등학생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막 애틋한데 이 친구들은 축제다, MT다 신났어요. 그래서 이런 기분 전문 100분 이해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같이 나중에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가야 돼요. 대학하고 생일을 까먹어서 친구들이 좀 약간 서운하시다면 연속으로 두 번이나 까먹었다면 나중에 한 두 번 연속으로 까먹어 한 네 번 까먹어 주세요. 나중에 모쏠 탈출은 역시나 대학을 가야 됩니다. 일단은 제수 때 탈출하려고 하면요. 큰일 나요. 제가 이제 삼수를 해봤잖아요. 같은 반에 커플들 다 다 대학 떨어졌어요. 아니다. 그 중에 한 두 커플은 붙었거든요. 그런데 둘 다 붙은 거 아니야. 한 사람만 대학 가고 한 사람은 떨어졌어. 결국 깨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한 1년 정도. 앞으로 한 100일로 안 남았죠.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내년에 꼭 대학에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사실은 봉자가 들어가면 봉다리 뭐 이렇게 많이 불리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뭐 정환이라서 사실 이름 가지고 놀림 받기에는 이름이 너무 무난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실은 놀림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친구들이 좀 그래도 좀 있어야 놀림을 받잖아요. 저는 이제 거의 아싸였기 때문에 놀려줄 친구도 없었어요. 그게 그래도 친구가 있다는 게 어디입니까. 그죠? 아 그래도 봉다리하고 놀려주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 저는 좀 부러워서요. 저는 좀 부럽습니다. 네. 이게 좀 위로가 될까 모르겠네요. H에그님 친구가 다른 친구 험담을 하길래 반응하기 애매해서 아 그래? 하고 듣고만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후 당사자한테 연락이 와서는 자기 험담을 왜 했냐고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알고 보니 뒷담했던 친구가 본인이 욕한 걸 들키니까 저도 같이 욕했다고 물타기를 했더라고요. 저 억울합니다. 푸디 위로해 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아 참 아우 정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보면은 험담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거 뭐 어떡합니까. 그냥 욕한 걸로 치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왜냐하면은 옆에서 아 그래 라고 했잖아요. 일단은 아 그래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차라리 여기서 단호하게 야 너 왜 걔 험담을 하고 그러냐 니가 걔에서 뭘 한다고?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아 그래라고 했다라는 거는 물음표만 빼면은 아 그래 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연히 조금 약간의 뭐 여기서는 좀 방임 뭐 방조 까지나 아니더라도 약간 좀 그 정도는 좀 있지 않을까 근데 좀 억울하다면은 이왕 이렇게 된 거 같이 좀 더 너가 좀 잘못한 것 같다야 라고 한번 좀 해보는 것도 어떨까 자 다음 3분 아구찌님 이번에 적금이 만료돼서 여윳돈을 투자할 목적으로 전부 주식에 넣었어요 왜 제가 주식사니까 경제 악화 우려로 최대한 마이너스를 찍는 걸까요? 땡비디아는 왜 제가 발당근에 결함이 생기는 건가요? 지금 제 투자 지갑은 다 마이너스에요 기분도 마이너스라 너무 슬퍼요 긴 뿅쩍 사고로 좋은 말 해주세요 어 지금 모두가 다 마이너스에요 네 지금 저도 저는 그 어 지금 뭐 땡비디아 뿐만도 아니고 저는 지금 저 혼자 그 반도체 ETF를 혼자 지금 만들어놨거든요 저만에 그러다 보니까 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본인만 본인만 마이너스 아니다 어 거기에 좀 좀 위로를 하시고 우리는 알잖아요 항상 우상향을 할 것이다 언제나 우상향을 믿자 예 예 1위 1비 하지 말고 예 다행히도 우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바람에 세금을 안 낸다 예 얼마나 좋습니까 마이너스는 세금을 안 내요 예 세금도 돈이거든요 네 이런 사고로 좀 더 버텨보시고 네 지금 그렇다고 손전하지 마세요 네 조금 더 떨어지면 차라리 음 한번 좀 믿을만한 거에는 한번 물도 좀 타보시고 예 큰 공부하신다 좀 생각하는 것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진짜 저도 보면은 지금 어 아 아 차라리 그냥 확 떨어지던가 제대로 한번 물 타보게 아우 정말 지금 미치겠어요 예 다같이 한번 힘내봅시다 네 자 한번 저도 이제 신청곡 한번 얘기 아 드디어 들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 신청곡 이연도의 폭풍 어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노래고 이 노래 들으면은 약간 좀 기분이 올라갑니다 네 들어보시죠 자 그 신청곡이 이연도의 폭풍 노래를 들었는데 어 말달리네님께서 양양클럽 느낌이네 라고 하셨어요 음 하트하다는 뜻이겠죠 네 지금 양양클럽 제일 하트하잖아요 근데 양양클럽 가보셨나요 네 왠지 안 가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네 저는 가봤습니다 심지어 네 가봤는데 이런 느낌 아니에요 네 제빵왕 베이킹님 진짜 간만에 라디오 느낌 나네 크크 근데 2000년 초반 감성인 듯 어 2000년 초 감성 이 좋다는 뜻이죠 네 근데 라디오 이 당시에 라디오가 사실은 이런 느낌이었죠 노래 너무 좋지 않습니까 막 엄청나게 턴업되는 그런 기분 제빵왕 베이킹 듣기만 해도 늙는 기분이다 크크크크크크 아 지금 기분이 성숙해진다 뭐 이런 뜻이겠죠 네 파라다이스 호텔님 풍경 모자가 중국 왕서방 같네요 아 이국적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언럭키비키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님 화장지랑 아이스크림을 사러 집앞 마트에 갔습니다 아이스크림 화장지 30 아 아이스크림이랑 화장지 30롤 세탁세제 2리터까지 사서 돌아왔더니 엘리베이터가 거짓말처럼 고장나있더라고요 몇 분 전까지 멀쩡했는데 말입니다 저희 집은 16층이라 땀으로 샤워하면서 계단으로 올라갔는데 이건 완전 언럭키비키죠 김풍 김풍적 사고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16층이지 망성이지 61층이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죠 16층이라서 정말 다행이다 생각하시고 이번 기회에 한 번 또 운동도 하시는 거고 어떻습니까 참 예전에 조선시대 생각하십시오 지금 운동화 신고 있죠 집신 신고 16층 언덕배기로 온다고 생각하세요 다리 아장납니다 정경훈님 돼지랑 강아지가 한 마리씩 제 꿈에 나왔어요 돼지 꿈일지 개 꿈일지 모르지만 혹시나 해서 복권을 샀습니다 전 10장이나 샀고 제 뒷차례 남자분은 한 장 사셨는데 저는 나머지 전부 꽝이었고 딱 한 장 500원 당첨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뒤에 남자분이 100만원 당첨됐다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정말 불행한 순간이었어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돼지랑 강아지가 한 마리씩 나와가지고 그래서 500원이 당첨되셨다고 근데 이게 사실 복권이 진짜 연관이 있나요 근데 이제 돼지 뒤에 뿐이 사실은 100만원이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아니었을 텐데 뒤에 뿐이 100만원이 나와버리니까 저게 내 거였어야 되는데 좀 이런 생각이 좀 드셨을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뭐 뒤에 뿐은 그래도 100만원 되셔가지고 얼마 다행입니까 만약 뒤에 뿐이 1억이었어 봐요 그랬으면 아마 쓰러졌을걸요 다행히 100만원밖에 안 돼서 온전한 정신으로 이렇게 사연도 보내시고 축하드립니다 이주영님 형 대중교통으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여자친구한테 왕복으로 갔다 오고 가서 밥 사고 여자친구 집까지 데려다셨어요 그런데 여자친구는 차가 있거든요 돌아오는 길에 조금 화가 나는데 저런 녀석 연애는 어려운 걸까요 35살 직장인입니다 1시간 거리에 이제 뭐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고 밥도 사고 집까지 데려줬는데 사실 여자친구는 이제 차가 있다 이 말이죠 이제 좀 화가 난다 35살인데 연애 안 하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그만 아 네네네네네 차가 있는 여자친구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어디 놀러갈 때 여자친구 차 그래도 비해 탈 수 있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대중교통으로 저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거리도 왔다 갔다 한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거보다 낫잖아요 그래도 1시간 거리니까 네 시대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지금 지하철 안 뚫린 데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지하철이 분당선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런 거 없던 시절에 마을버스까지 타고 왔다 갔다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이연구님 온라인 죄송합니다 사르티스님 사연 먼저 방금 올라왔는데 사연 패는 게 김풍적 사고야 라고 하셨는데 아 패단이요 아 정말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언제 패입니까 패기는 지금 얼마나 지금 공감해 드리면서 예 제가 지금 제 온 마음 온 마음 다 받쳐 지금 공감하고 있어요 예 제가 지금 라디오 디젤이라도 하니까 지금 공감하는 거예요 예 바뀌었으면 제가 읽기라도 하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얼마나 예 럭키비키죠 네 계속 사연 읽겠습니다 이연구님 온라인 쇼핑몰에서 찜해놨던 신발이 있어요 고가여서 살까 말까 두 달 동안 고민하다가 이번 달 월급 받고 사야겠다라고 드디어 마음 먹었는데요 오늘 품절됐어요 재입고 계획도 없다길래 제 세상 무너졌습니다 이 미련도 곧 잊을 수 있겠죠 위로해 주세요 사실은 뭐 무슨 위로가 참 하나도 위로가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 신발을 예 샀다 막 샀었 샀고 샀는 우주를 한번 상상해봅시다 우리 한번 내가 이 신발을 샀어요 예 근데 이 신발 때문에 내가 만약에 족저근마 계금매에 걸려 예 그런 우주도 있거든요 그랬었으면 차라리 안 사는 게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는 내지는 이 신발을 신고 룰루랄라 데이트를 가고 있는데 길에 서있던 네 깡패가 야 너 신발 좋다 형이 좀 좀 신어보자 이랬어 봐요 네 이런 것들도 네 참 참 그 참 언넉히 하잖아요 네 그런 일이 안 생겼다 네 생각하시고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영호님 다음 주에 워터파크에 놀러가기로 해서 1년 만에 래쉬가드를 꺼내 입었어요 살이 쪘는지 입으니까 몸매가 도도달아져 보이네요 울퉁불퉁 몸매 토마토처럼 멋져 보일까요? 풍디가 좋은 말 해주세요 아 이거는 토마토 노래를 아는 사람들만 알겠죠? 울퉁불퉁 멋진 몸매에 빨간 옷을 입고 토마토 노래죠 네 우리 뀨이가 아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아 그 사실은 이제 뭐 래쉬가드 사실 좀 이게 래쉬가드가 좀 큰 사이즈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워터파크를 놀러가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래쉬가드를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래쉬가드 입자마자 동시에 조끼를 확 입으세요 보통 워터파크는 조끼를 입고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바로 조끼를 확 입으시고 놀러 가는 거 어딥니까? 저 워터파크 안 간 지가 진짜 근래 한 몇 년 못 갔거든요 좀 부럽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노래를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스토니 스컹크의 라가모핀 아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스토니 스컹크의 라가모핀 들으셨고요 한느 칠님 손흥민 응원가인가? 듣다 보니까 저도 소니 라가모핀 이렇게 들리네요 진짜 이참에 약간 소니 버전으로 해가지고서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사실 이 곡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팀투부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한번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레게 아저씨라고 자꾸 저를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그룹이도 해가지고 강지수님께서는 예전에 신해철의 데스티네이션인가? 그런 느낌도 나요 고스트네이션입니다 데스티네이션이 아니라 아 제가 저도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라 저도 고스 식구였습니다 밤만 되면 그거 듣고 아 우리 마왕형 그립네요 계속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강대한님 초5 아들이 수학을 너무 못해서 혼을 냈더니 그럼 아빠가 이거 한번 풀어봐 라고 하더라고요 한참 동안 못 풀고 쫄쫄 매다가 아내와 아들 앞에서 쭈그리 댔습니다 초5 문제가 이렇게 어려워진 건가요? 유유 요즘 초등학생들 그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더라고요 높아졌고 이제 어느 순간 이런 걸 청출어람이라 그러죠 아드님이 더 나은 이 모습은 자랑스럽습니까 대하님보다 더 잘 푸시면 아들한테 아주 그냥 아들이 더 훌륭하게 된 거잖아요 그걸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928님 2년 동안 짝사랑한 대리님에게 오늘 청첩장 받았어요 거절당하더라도 고백이라도 진작 해볼 걸 후회 중이에요 괜찮다고 위로해 주세요 고백하셨으면 이직을 준비하셨어도 될 뻔했었어요 지금 2년 동안 짝사랑했는데 청첩장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대리님 입장에서도 결혼 준비를 꽤 오랫동안 했을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고백을 하셨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고 다닙니까 그죠 얼마나 다행이에요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던 게 5287님 풍님 전북 현대 경기장에서 지금 막 경기가 끝났는데 또 졌네요 왕조의 몰락이라고 다들 그러는데 이런 힘든 시간이 언젠가는 끝나겠죠 사실 제가 축구를 잘 몰라서 뭐라고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언젠가는 끝날 겁니다 8824님 사연이었고요 7421님 고딩 동창 모임이 곧 있는데 다 짝이 있고 심지어는 돌돌싱도 새로 생긴 아이 새로 생긴 애인이 있다고 합니다 저만 몇 년째 솔로인데 저 모임에 나가야 할까요 정말 언러키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고딩 동창 모임을 그래도 하나 봐요 저는 고딩 동창 모임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아싸였다고 중학교 때 친구들이 그나마 있는데 그 친구들도 한 이제 뭐 마지막으로 본 게 몇 년 전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장례식 때 보겠죠 이제 그래도 고딩 동창 모임이 계속 있다는 게 참 부럽네요 1226님 풍님 오늘도 지친 하루였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은행을 다녀왔습니다 깜빡 잊고 인출기 위에 텀블러를 놓고 온 거 있죠 다시 다녀왔습니다 유유 음 네 왜요? 아니 뭘 아니 텀블러를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아니 뭘 뭘 뭐가 언러키죠?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음 아 아 더웠다고요? 음 아 물 물 많이 드세요 네 자 정미선님 라텍스 장갑을 하루종일 끼고 이러니 손에 습진이 다 생겼어요 제 손에 위로가 필요해요 네 그 바세땡 열심히 바르세요 저도 습진이 항상 있습니다 있는데 음 이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장갑 끼는 거 소용이 없고 바세땡이 최고예요 꼬박꼬박 바르시고 네 그거 바르고서는 장갑 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제 손은 소중하니까요 5423님 최근 베트남 해외연수를 짧게 다녀왔는데 한국으로 돌아오기 하루 전날 심한 몬살이 나서 베트남 현지 병원에 입원했어요 관리요원님이 대신 내주신 500만 원을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드렸습니다 첫 해외 경험이었는데 500만 원이라는 큰 지출이 생기다니 슬퍼요 아유 참 이거 참 뭐라고 위로를 해드려야 될까요 그래도 이제 뭐 그래도 어쨌든 내 몸 챙기느라고 500만 원이었잖아요 그냥 그냥 뜯겼어 봐요 예 이러면은 이건 진짜 이거는 이거는 마음의 상처까지 입습니다 예 그죠 네 그래도 다행히 내 몸이 아파서 낸 돈이니까 네 그래서 좀 그걸 좀 위로를 하십시오 예 3893님 회사 출근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어요 크게 안 다친 걸로 위안을 삼았는데 회사에서는 에어컨이 고장나 하루 종일 덥고 열불 났어요 언넉히 비키한 하루예요 위로해 주세요 아유 참 이게 접촉사고까지 났는데 아 참 이게 또 또 게다가 또 이제 회사에서는 에어컨이 고장나고 하루 종일 덥고 짜증나고 아 이런 날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사실 이런 날이 희한하게 하루에 몰아서 오는 날이 있어요 하루에 몰아서 일단 오는 날이 있는데 이러고 나면은 한동안은 또 이상하게 좀 뭐 되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악은 없다 항상 좀 이렇게 되거든요 다음날 설마 또 접촉사고는 오고 또 에어컨이 고장나겠어요 그렇죠 같이 오는 일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이것도 액대입니다 생각하십시오 9141님 입지도 지나고 살이 좀 쪄서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요 아직도 체감온도 34에서 35도 폭염 여름 날씨라니 이건 언럭히 비키잖아요 제 운동을 응원해주세요 음 네 응원하겠습니다 정경민님 고2 때 머리끄댕이 잡고 싸운 앙숙이 있습니다 사촌 오빠가 올가을에 결혼한다는데 신부로 이 친구를 데려왔네요 다같이 한 동네에 살았다고 해도 이럴 수가 있나요 명절때마다 만날 옳게 생각하면 분노 맥스입니다 풍디 저 위로 플리즈 정경민님은 고2 때 싸웠던 앙숙에 대한 분노가 아직도 남아계시다는 거잖아요 명절때가 올 때마다 또 이 분노가 치밀고 그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정경민님께서 상당히 기억력이 좋으시다 잊지 않고 어떤 과거를 항상 마음속에 품고 계시고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좀 부러워요 저는 사실은 항상 깜빡깜빡하고 되게 잘 까먹는 성격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정말 나도 저런 기억력이 있었으면 하는 좀 부러움이 앞섭니다 명절때 슬쩍 보고 그래도 좀 어른이잖아요 어른이면 한번 좀 찾는 것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한 사연만 빨리 읽겠습니다 조원익님 이번 8월 15일 광복절 날에 제가 태어난 지 만일이 되네요 이런 우연이 싶다가도 못솔로 맞은 만일이라 씁쓸하네요 2만일도 못솔로 맞이하는 건 아니겠죠 풍디적 사고로 응원 부탁드려요 사실은 사실 솔로, 못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도 지금 못솔이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도 못솔인 사람들이 여러 상처입고 지금 다시 솔로가 된 사람들보다 좀 낫다고 봅니다 여러 면에서는 그래도 좀 레어하잖아요 아직 죄송합니다 최혜란님께서 사연이 방금 올라왔는데 괜찮네 공감력 없으시고 긍정적 제가 지금 공감 엄청 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저 지금 공감력 지금 최도를 올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얼마나 티인 줄 아십니까 아 참 일단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냉정한님께서 풍리돌림 후덜덜 이건 내얼굴님께서 럭키비키를 빙자한 조리돌림만 계속하는데 그런가요? 그렇게 들려주셨어요? 뭐 그렇다면은 뭐 어쩔 수 없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다 어떻게 다 제 마음 같겠습니까? 그죠? 그게 인생이죠 저는 최대한 공감해 드렸습니다 어쨌든 오늘 럭키비키 소개된 사연에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김풍의 텐 생방송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내일하고 모레는 녹음 방송이 있죠 라디오 DJ를 사실은 이렇게 해본 게 처음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생방으로 호흡하고 해봤는데 사실 지금도 등에는 소름이 돋아있거든요 말은 느긋하죠 말은 느긋한데 눈은 계속 지금 시간에 곧 끝나가는데 어떡하지? 무슨 말을 더 해야 되지? 계속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놀라운 경험이었고 언젠가 또 기회가 된다면은 또 이렇게 스페셜로 팝업으로 한번 좀 또 DJ를 해보는 것도 재밌네요 일단 주말까지 풍태는 계속되니까 주말까지도 꼭 들어주시고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화요일날이 더 절어요 제가 아 죄송합니다 일요일이 더 절어요 더 한참 앞에 녹음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끝까지 좀 들어주시고요 2024년 8월 9일 금요일 김풍의 텐 마무리합니다 끝곡은 없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만 물러갑니다 소동하겠습니다 이야 꿈 꾸세요